먼저 우리 몸의 중심축, 심장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심장 건강을 지키려면 혈관 건강부터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혈액이 온몸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심장으로 왔을 때 혈관 속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같은 유해물질이 많으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심장에 무리를 주면서 심근경색, 협심증, 동맥경화 등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때문에 혈중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며 체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심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심혈관 건강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던 중 눈에 띄는 보도자료를 발견한 제작진. 농촌진흥청과 한 대학에서 공동으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런데 연구에 쓰인 식재료가 다름 아닌 무? 흔히 김치 재료로 쓰이고 국, 당, 조림, 볶음까지 우리 밥상의 친숙한 식재료인 무의 새로운 효능이 밝혀진 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실제 실험을 진행한 연구팀을 찾아갔다. 고려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김영준 교수 김영준 교수 연구팀은 농촌진흥청과 함께 무가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는데 흔히 소화작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무가 심혈관 질환 개선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번 실험을 통해서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무는 비타민, 식이섬유, 아연 등 각종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 그동안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항산화 물질인 시납산, 바닐릭산, 프로토카테슈산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